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갓소이다. 상품 구일에 따른 코인 할인, 게임 플레이식 쿠폰 획득 가능하니 꾸준히 모아두소. 오늘도 즐거운 쇼핑 되시오. 8월 2주차 10위, 데스크탑 집안에서 한 번 옮길라면 인터넷 때문에 고민이잖소. 인터넷 기사들이 모든 방에 인터넷을 안 깔아준 데 문제여. 그래서 옮길 방에 인터넷을 다시 넣어라 라고 출장기를 줘야 한다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스크탑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말이지. 체험한 USB 타입의 무선 랭카드는 속도 면에서는 아직 한 개가 있어. 이것만 기억하소. 무선 랭카드 칩셋은 무조건 인텔 AX210 칩셋을 구입해야 하오. 미디어텍 같은 건 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요. 소개하는 제품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인텔 AX210 칩셋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블루투스 5.3웬덤으로 서비스로 함께 제거한다오. 데스크탑 대부분이 블루투스가 없잖소. 이놈 하나면 빠른 무선 인터넷도 가능하고 블루투스 5.3도 쓸 수 있소. 왜 국내에서 안 사냐고? 희싸잔소. 상품 잘 보시오. 한 개가 미디어텍 들어가 있는 제품이 미끼 상품으로 있다오. 미디어텍 제품만 피해서 3개 상품 중 어떤 것을 사도 괜찮소. 8월 2주차 9위. 요즘은 현기차 순정 내비게이션 이용자와 모바일 내비 이용자가 반반이요. 캡이나 카카오 내비에 실시간 반영되는 게 편해서이겠지. 아니면 오래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진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요. 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조차도 국내 자동차에는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소. 안드로이드 오토도 유선으로만 연결을 해야 한다오. 그래서 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동글 제품이요. 이번 달 처음 탑10에 들어온 제품이요. 따로 소개한 적도 없는데 말이요. 굉장히 작은 미니 사이즈의 제품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오. 차량 USB에 연결하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에 한 번만 연결하시오. 그 다음부터는 매번 알아서 연결이 된다오. 참고로 종류가 다양하니 카플레이 전용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으로 사시던가. 아니면 둘 다 지원하는 모델도 얼마 안하오. 참고로 OEM 모델은 차량에서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야지만 무선 이용이 가능하오. 현명한 선택해서 구입하길 바라겠소. 8월 2주차 파리. 우려 SSD 외장 케이스까지 갖추내야죠. 파리는 멀티 허브 디스크요.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기존 멀티 허브에 SSD까지 넣을 수 있다오. 4K HDMI, 10기가 전송 속도, PD 100W 충전도 지원하고 있소. TF 카드와 SD 카드들도 함께 제공을 한다오. 멀티 허브에서 갖추고 있는 확장 포트 모두 제공하니서 SSD 외장 케이스 멋지지 않소. 다만 SSD 특유의 발열이 걱정되는데 말이요. 상품 스펙을 보니 최대 75도까지 발열을 안정적으로 견뎌준다고 하오. 기거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 액세서리 하나로 끝이요. NVMe, M2, SATA 모두 지원하고 있소. SSD 종류를 딱히 가리지 않는 것은 초소이다. 빈전 금액인데도 이미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바로 구입해도 괜찮소. 외장하드 케이스만큼 가격이 내려왔으니 구입들 하시오. SSD 외장 케이스에 각종 포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혜자 상품이요. 8월 2주차 7일 딱 가격만큼 하는 물건이 인기 판매치일 차지했소이다. 우카이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가 차지했소. FHD 해상도를 지원하고 258기를 보여주오. NTSC 45%, 60Hz 주사율, 내장 스피커, 미니 HDMI, 타입 C, 오디오 단자 채용했소. 키 제품말 그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입하는 제품이요. 채용력이 45%밖에 되지 않기에 색표현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요. 책작업이 필요한 환경이나 우수한 색감을 원한다면 구입하지 마시오. 대신 가격은 많이 비싸질 거요. 다른 포탑을 모니터치곤 저렴한 가격은 다 이유가 있소. 1920x1080 해상도에 적당한 서브 모니터로는 나쁘지 않소이다. 또한 콘솔 게임들도 연결해서 단독 사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겠고, 테스톱과 듀얼 모니터로 특정 업무용으로도 활용도가 좋소. 저렴하고 완벽한 제품은 없소. 그러니 가격을 선택할 거냐, 색감을 선택할 거나 하나는 하시오. 가격을 선택한다면 경쟁 제품 대비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소. 8월 2주차, 6위. 너무 자주 많이 출시를 하니 다수 식상하기도 한 제품이요. 페이스러스에서 출시한 침원 PD 충전 스테이션 제품인데, 이 제품은 비슷한 디자인 제품과 달리 성능을 맞바꾼 제품이요. 무슨 말이냐. PD 충전이 최대 35W밖에 제공하지 않고 AC 콘센트 출력이 4000W로 제공하오. 기존 모델은 PD 100W 지원하고 AC의 출력이 1600W 정도로 낮았소. 결국 뭐냐. 최상위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충전 정도에는 PD 35W도 충분한데, AC 콘센트를 통해 더 많은 충전기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말이오. AC 콘센트 3개, USB-C 2개, USB-A 2개의 포트를 제공하고 있소. 확장, 포트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오. AC 콘센트를 이용해야 하는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겐 좋은 제품이오. 최상위에 멀티탭 대신 이거 하나만 올려두고 사용하면 되니깐. 뭐 덕분에 가격도 저렴해지니 구입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구려. 8월 2주차 5위. 2개 구입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오. 손목과 침대 네이버에도 널렸는데, 알리에서 살 필요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국내엔 이 가격에 이런 수납 제품이 없소. 가격도 괜찮고. 합성 가죽 재질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수납 분간을 제공해서 각종의 액세서리 넣어두기 편하오. 최상위에 굴러다닌 것들 다 넣어보소. 얼마나 깔끔해지고 좋은데. 메모리 카드부터 터치팬, 볼펜, USB 등등등등. 공간이 넓지는 않으나 자주 쓰는 것들. 다소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 모두 넣어서 보관해보시오. 최상도 깔끔해지고 분실의 위험도 적소. 팬키리스 키보드 정도에 어울리는 사이즈를 보여주오. 풀사이즈 키보드엔 다소 작을 수 있어. 물론 사용하는 데엔 큰 불편함은 없고. 강비가 괜찮은 손목 받침대 제품이오. 8월 2주차 4위. 큐브 형태 디자인의 멀티, 플러그 소켓이오. 온오프 스위치 달려있어 사용하기 아닐 땐 꺼두시고. 작은 크기지만 확장성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오. AC 콘센트 3개, USB 충전 포트 3개, USB-C 안개를 제공한다오. AC 최대 4000W 지원하고, USB는 12W와 15W로 작동하오. 벽 콘센트에 부착해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구네이구 3구 멀티탭과 달리 콘센트 머리 충돌할 일도 없어. 좌우 상단에 AC 콘센트가 위치해서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오. 투면엔 전원 버튼과 4개의 USB 포트를 제공해 위치도 좋소이다. 트럭 콘센트 머리로 인한 간섭이 없는 게 가장 좋소. 크기가 자가 여행용으로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고. 밖에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디자인 자가 휴대송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고. 불효 7배송이라 좋고. FCC, CE, 로아스 인증이라 좋고. 암튼 저렴하니 사시오. 아니 두번 사시오. 8월 2주차 3위. 힘이 집은 안드로이드 10이 10.2인치 카플레이 모니터가 차지했소.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서. 구글 앱 활용이 가능해진 제품이라 활용도가 한층 더 다양하오. 다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위주로만 사용한다면 구입하지 않는 게 좋소. 굳이 설정이 분리되어 있어. 쉽게 잘 되던 BT 오디오 기능도 어려워졌고. 불필요한 GPS를 주렁주렁 갈아주어야 자동화면 밝기 기능도 작동하고. 뭐 암튼 손이 한 번씩 더 가는 기능이 많아졌다고 보면 돼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프레임이나 움직임은 분명 좀 더 나아졌소. 대신 부팅 속도가 조금 길어졌지. 신제품이니 더 좋아진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구글에 활용을 하는 분들에겐 카플레이와 구글 스토어 활용이 좋겠지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만 이용한다면 예눅스 버전을 추천하오.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할인을 많이 해줘소 그렇소. 현재 할인 예택 다 받아도 내일 모레 행사 때보다 더 저렴하오.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싼 게 아니고 가격 할인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팔기에 무조건 행사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요. 지금 가격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는 제품이요. 특퇴 맛이요. 8월 2주차 2위. 역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리눅스 기반 10.2위 김치가 차지했소. 가성비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 부분이요. 나 역시 이 제품과 안드로이드 10이 제품을 다 가지고 있소이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만 사용한다면 굳이 더 비싸고 설정이 늘어난 안드로이드 10이 제품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호초 부팅, BT 오디오로 간편하게 자량 스피커로 연결이 확실히 편하오. 여기에 4K 블랙박스도 더미잔소. 화질도 가장 좋고 H165 코덱도 유일하게 제공하는 제품이요. 하도 판매자에게 지랄하고 펌웨어 요청을 가져와서 그런가. 펌웨어도 자주 나오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제품이요. 한율도 올랐겠다 안드로이드 10이 제품과 26달러 정도 차이면은 난 이 제품을 사겠소. 확실히 저렴하고 기능적인 부분도 완성된 제품이게 말이요. 구매자들의 생각들도 비슷한지 꾸준히 판매량이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요. 팀앱, 네이버네비, 카카오네비만 사용한다면 추천드려. 8월 2주 차 1위. 해망의 1위는 앞선 카플레이와 자리바꿈을 한 제품이요. 15,000파스칼 흡입력을 보여주는 진공. 흡입무선 청소기요. 이 상품도 자세히 보면 상품 옵션에 미끼 상품이 있소. 내가 소개하는 제품은 프로바저드로 가격 잘 보시오. 퇴엄한 베이징 모델은 흡입력이 낮은 모델이요. 빨아들이는 흡입 기능도 있지만 이 제품은 바람을 강하게 내뿜는 기능도 있소.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차량 청소를 하다보면 바람을 불어 털어내는 경우도 많지 않소. 해부분 흡입만 가능한 제품들만 많았소. 이 제품은 바람을 불어내는 기능도 있고 힘도 좋아 인기가 많은 이유요. 비도 굉장히 많고 평점도 굉장히 높고 다 좋은 이유가 있지 않겠소. 일단 가성비도 나쁘지 않되다 다른 제품들이 워낙 쓰레기가 많아갔고 이 제품이 그나마 혜자 제품으로 보인 이유도 있을 거요. 뭐 암튼 구입자들이 많은 상품이니 인기가 높구나 하고 하나씩 구입해보소. 다른 제품에 비해 후회는 크지 않을 거요. 기상 제품을 소개해렸소.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오.